자 위를 보겠습니다 자 그 우리가 이제 입에서 식도까지 넘어오는 걸 배웠고 이제 위를 배울 건데 위, 소장 뭐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기억해야 되는 순서는 이제 뭐가 되냐면 일단 복잡한 걸수록 간단하게 봅니다 일단 어떻게 생겼나? 위가 어떻게 생겼나? 여러가지 기관들이 어떻게 생겼나를 일단 여러분이 이미지화 시켜줘야 되고 순서야 공부하는 순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일단 알아야 뭐 그 다음 얘기가 되니까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오나 얘네들이 어떤 특정한 효소가 어디에서 나오나 그리고 그 효소가 하는 일이 뭔가 이건 기본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뭐 이쪽 소아에 발 디딜 디딜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것도 모르면 이게 이제 뭐 응용문제는 아예 손도 못 대는 거니까 구조하고 분비장소 기능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럴싸하게 이것만 하면 안 되고 조절 과정을 같이 겸해서 알아줘야 됩니다 이 어떤 특정한 효소가 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분비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해서 통합적으로 기억을 해줘야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입을 배웠잖아 입 그 다음에 위를 배울 거죠 위 그 다음에 이제 소장도 조금 배울 건데 소장 그 다음에 대장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게 다 배우고 나면 머릿속에 이렇게 눈 감고 딱 떠오르면 내가 이 과자를 먹었을 때 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가 떠올라야 돼요 우유의 성분을 딱 보고 우유를 한 모금 마셨으면 눈 감고 생각을 해보면 아 내 몸에서 이렇게 스스스스스 해가지고 얘가 쫙 없어지겠구나 이게 이제 머릿속으로 쫙 그려져야 됩니다 안 그리셔도 되는데 안 그리시면 시험을 못 볼 겁니다 자 일단 위부터 갑시다 우리 위가 이제 우리 위 이렇게 생긴 거 다 알고 있죠 위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과략근이 존재를 합니다 위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위나 아래로 갔을 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적절하게 처리를 해줘야 돼서 여기 과략근들이 존재를 하죠 과략근들이 존재를 하고 이 과략근의 이름을 분문과략근 이 과략근의 이름을 유문과략근 분유라고 얘기했죠 분유 딱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세 가지 근육이 있다 그죠? 이렇게 수축하는 근육 이렇게 수축하는 근육 이렇게 수축하는 근육 세 가지의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위가 움직일 때 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이렇게 위가 있으면 위가 이렇게 움직이는 근육이 있고 이렇게 좌우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근육이 있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세 가지의 근육이 한꺼번에 붙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여 그럼 수축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빛들리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안에 음식 이 안에 뭔가가 들어오면 이걸 계속 이렇게 쭈물락쭈물락 하는 거죠 왜 하는 거냐면 잘 섞이라고요 음식물과 소화연소가 잘 섞일 수 있도록 굉장히 강한 수축을 지속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위는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이거는 죽은 사람의 위가 이렇게 생겼고 살아있는 사람의 위는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장처럼 장같이 생겼어 실제로 이건 죽어서 퍼진 거고 퍼지면 저렇게 되고요 근데 근육이 열심히 수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은 아니겠죠 그렇죠? 위에서는 나오는 게 뭐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씩 봅시다 이게 이제 위 이 위가 위 공간이고 이게 이제 위 벽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입니다 세포들의 종류가 이렇게 쭉 있죠 쭉 하나씩 보면 위에 이제 벽세포라는 게 있어요 벽세포 혹은 부세포 여러분들 위 위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위액이 위액하면 딱 떠오르는 거 염산이죠 염산 염산을 분비하는 게 벽세포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신기한 일이야 왜 신기하냐면 이 벽세포는 벽세포는 뭐냐면 세포 자체의 pH는 6에서 7사이입니다 근데 얘가 분비하는 수소의 pH는 1이야 1에서 2야 그러면은 6정도 차이 나는 거죠 최대 6이면은 뭐야 100만배 차이 난다는 얘기지 어떻게 수소를 100만배나 농축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듣지만 생각해보면 대단한 거죠 수소를 100만배나 농축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설명드릴게요 잘 따라 이게 이제 이게 벽세포입니다 벽세포 부세포 여기가 있고 이쪽이 이제 위 안쪽 공간이고요 위 안쪽 공간 이쪽이 혈관이 있는 공간이니까 이제 우리 몸 쪽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렇게 했어? 여기 이게 지금 무슨 구조인지 알겠죠 이게 위 안쪽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그리면 이쪽 공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X 이 공간 여기 혈관이 있고 자 여기 잘 보면 이 부세포에 어떤 효소가 있냐면 탄산 무수화 요소가 있습니다 탄산 무수화 요소를 이렇게 표기합니다 CA라고 이 탄산 무수화 요소를 하는 일은 뭐냐면 이 뭐지 그러니까 CO2를 물에 잘 녹게 해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도 있냐면 적혈구에도 있어요 어 근데 이 탄산 무수화 요소가 CO2를 물에다가 잘 녹게 원래도 좀 잘 녹지만 그래도 훨씬 더 잘 녹게 해줍니다 그러면 탄산이 되면서 탄산은 산이니까 요게 이와 같은 형태로 헬이 되겠죠 물론 약산이기 때문에 헬이 되는 정도가 강하진 않죠 근데 이게 약산이기 때문에 이거 얼마 헬이 안된단 말이죠 그치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수소를 많이 펌핑할 수 있는가 잘 보시면 요기에 이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잘 봐 자 요기 이제 소화기관은 세포와 세포 사이가 이제 뭔가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조직이 되는 건데 이 소화기관들은 어떤 결합이 있냐면 요기에 밀착결합이 있어요 타이트 정션 생각나나? 밀착결합 밀착결합 오 아는 것처럼 막 이러는데 모를 것 같은데 예 밀착결합이 있기 때문에 이 밀착결합이 물 한 방울도 통과시키지 않는 굉장히 세포와 세포를 강하게 딱 붙여서 결합시키는 결합인데 그것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소화효소가 요 사이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혈관을 녹이거나 이 뒤편을 공격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소화효소가 한 방울 난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에 있는 막단백질이 원래 그 막단백질이 인지질에 있으면 이렇게 떠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막단백질이 확산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쪽과 이쪽이 똑같아져야 되는데 밀착결합이 그 막단백질의 이동도 막아요 그래서 이쪽 위쪽을 바라보는 곳하고 이쪽 혈관 쪽을 바라보는 곳에 막단백질의 구성 비율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쪽 면과 이쪽 면이 하는 일이 달라질 수 있는 거야 밀착결합으로 움직임도 막아버렸고 그다음에 세지 못하게 이렇게 방어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물이 결합하면서 저기 탄산이 되면서 수소가 나오죠 이 수소와 칼륨을 ATP를 써서 역방향 수송으로 하는 펌프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트륨 칼륨 펌프하고 비슷한데 나트륨 대신에 수소를 쓰는 거죠 수소와 칼륨을 역방향 수송하면서 ATP를 쓰면서 이걸 계속 바깥으로 퍼내는 애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자마자 애가 굉장히 빠르게 사라진다는 얘기죠 ATP 써서 퍼내니까 그러면 이쪽에 있는 칼륨이 안으로 계속 들어오겠죠 근데 이걸 이렇게 맞교환하려고 그러면 이쪽에도 칼륨이 항상 충분하게 있어야 맞교환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계속 이 수소 퍼내면서 칼륨 계속 갖고 들어오면 이쪽에 칼륨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칼륨 촉진 확산 통로가 있습니다 칼륨 채널이 있어 여기에 그러니까 퍼서 들어와서 이쪽에 칼륨 농도가 많아지면 알아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칼륨이 부족할 일이 없는 거죠 들어와서 많아지면 이 통로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ATP만 있으면 수소를 계속 바깥으로 퍼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CO2는 굉장히 많고 물도 많으니까 저게 많이 생길 거고 수소는 계속 공급할 수 있죠 계속 퍼내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 HCO3 마이너스는 이쪽 뒤편에 이쪽 뒤편에 혈관이 있는 쪽에 HCO3 마이너스와 Cm 마이너스를 이렇게 역방향 수송해주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는 뒤편에 있어요 네 이쪽을 앞이라고 하고 이쪽을 뒤라고 하면 아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빨리 사라지죠 그러면서 뭐가 들어오냐면 안으로 Cm 마이너스가 끌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Cm 마이너스가 이동할 수 있는 채널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Cm 마이너스가 들어오자마자 이쪽에 양이 많아지면 바깥으로 확산으로 그냥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H플러스와 Cm 마이너스가 합쳐지면서 HCL이 되는 거죠 염산을 분배하는게 아니고 H플러스와 Cm 마이너스를 분배해서 합쳐지게 만듭니다 요렇게 근데 잘 봐 여기서 생기자마자 H플러스와 HCO3 마이너스가 굉장히 빨리 사라지죠 그러면 이쪽에 생성물이 굉장히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뭐야 화학평형이 어디로 이쪽 방향으로 확 기울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그러면 얘가 H플러스와 HCO3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이게 빨리 사라진다는 얘기는 이 반응도 더 빨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반응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이쪽으로 확 치우치게 됩니다 빨리 사라지면서 거기에 빨리 녹아들어갈 수 있는 효소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 반응이 이루어지고 생기는 족족 H플러스는 계속 바깥으로 퍼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염산을 분비하는 기작이 됩니다 HCL을 완성해서 분비하려고 하면 녹았겠죠 그죠 피해 없이 염산을 바깥으로 분비할 수 있는 기작이 되고 이게 부세포 혹은 벽세포가 하는 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세포 여기 있죠 이 벽세포 주세포 주세포는 뭐를 분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세포 주세포는 펩시노겐을 분비합니다 이거는 불활성 형태에요 무슨 무슨 노겐으로 끝나면 불활성화 형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다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막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내보내며 활성 상태로 내보내며 나오면서 다 녹일 거 아닙니까 이거를 다 고기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는 안되니까 처음에 불활성화 상태로 내보내서 방어막이 갖춰진 상태에서 활성화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활성화되냐면 만나면 펩신이 되죠 여기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 이렇게 나와서 만나서 활성화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미 이제 벽 이 벽 자체는 이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보호막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안쪽 공간에서 활성화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나오는 과정에서 활성화되면 막이 다 막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 녹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펩신이 활성화되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펩신우겐이라고 하는 건 단백질인데 염산의 단백질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펩신이 되면 이 펩신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펩신우겐을 펩신으로 바꾸는 데 기여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하나만 만들어지면 그 하나가 자기를 계속 펩신을 만들게 하고 더 많은 펩신이 더 많은 펩신우겐을 끊어가지고 다시 펩신으로 바꾸겠죠 이게 전형적인 무슨 일? 양성 피드백이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펩신이 활성화되면 순식간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만들어질 수 있죠 펩신을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럼 단백질 단백질을 단백질을 뭘로 바꾸냐면 폴리펩타이드로 바꿉니다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폴리펩타이드도 단백질이죠 그냥 커다란 단백질을 그냥 중간중간 대충 끊어놓는 거야 여러분한테 고기 덩어리 주면 여러분이 그냥 칼로 대충 몇 조각 내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냥 대충 자르니까 어떤 건 길이가 짧고 어떤 건 길이가 크고 어떤 건 길이가 되게 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길이의 어떤 단백질들이 있다 그냥 퉁쳐서 폴리펩타이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상태보단 조금 분해된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떤 세포가 있냐면 G세포 G셀 G세포 얘가 뭐를 분배하냐면 가스트리니를 분배합니다 가스트리니는 호르몬이에요 위가 분배하는 호르몬입니다 얘는 뭐를 하냐면 위에게 분배를 촉진합니다 촉진하고 그 다음에 촉진하는 게 있으면 억제하는 게 있겠죠 D세포 그러고 하는 세포가 소마토 스타틴 이러고 하는 물질을 분배하면서 위액 분배를 억제합니다 신기한 거 많죠 장크롬성 세포라는 ECL 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를 분배하냐면 히스타민을 분배합니다 익숙한 이름이죠 히스타민 이건 우리가 아는 그 히스타민과 같은 물질입니다 히스타민 누가 분배하죠 비만 세포나 비만 세포나 호염구가 분배하는 그 히스타민과 같은 히스타민을 분배합니다 얘는 뭐를 하게 해주냐면 염산의 분배를 촉진시켜줄 수 있죠 그래서 히스타민이 분비되는 상황을 만들면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히스타민과 그 히스타민은 같은 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점액 분비 세포가 있죠 여기서 점액 분비 세포는 이겁니다 점액 분비 세포 이건 뭐야 벽 세포 이거는 ECL 세포 이거는 주세포 D세포 G세포 점액 분비 세포에서는 뭐를 분비하냐면 뮤신을 분비합니다 입에서도 얘기했죠 뮤신은 성분이 뭐라고요 당단백질 당단백질 그래서 보호합니다 뮤신은 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입 위 뭐 다 나옵니다 다 소화기관에서 나가서 커버해주는 거죠 자 제가 어떻게 공부하라고 그랬냐면 구조보고 기능 보고 하는 일 보고 그 다음에 조절을 보라고 그랬잖아 이게 어떻게 조절이 되느냐 이렇게 조절이 되느냐 깔끔하죠 정리가 굉장히 깔끔하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뭔가를 먹거나 보거나 아니면 뭐 뭔가를 듣거나 레몬 같은 거 아니면 무슨 청량감 있는 소리를 듣거나 상상을 하거나 씹어 삼키거나 하면 이제 뇌에서 어디를 자극하냐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여러분들 그 앞에서 배울 때 신경계 자유신경계 배울 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하는 일 봤을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소화기능이 억제되죠 침도 안 나오고 소화입도 안 나오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침도 잘 나오고 소화입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소화입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아세티콜린하고 부교감신경이 무슨 생각이죠 이게 뭡니까 교감 이거 부교감 여기서 뭐 나와 아세티콜린 이거 아드레알린 여기는 아세티콜린 여기 아세티콜린 이 아세티콜린 얘기하는 겁니다 부교감신경 끝이 이제 소화기관과 맞닿아있으니까 저 아세티콜린이 분비가 되면 일단 쥐세포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가스트리인의 분비가 촉진되죠 그러면 이 가스트리인이 쥐세포와 벽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펩시노겐과 염산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교감신경이 위에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를 자극하면 쥐세포와 벽세포가 활성화돼서 두 가지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되겠죠 어 그러면 이제 염산이 나왔으니까 펩시노겐을 펩시노겐으로 바꿀거고 그러면 펩시노겐을 펩시노겐을 다시 펩시노겐으로 바꾸면서 순식간에 많은 양의 펩시노겐이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거죠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누군가 얘기할 수도 있어 염산이 뭐 눈이 달린 것도 아니고 무슨 작용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펩시노겐을 어떻게 정확하게 자르나요 정확하게 못 잘라요 대충 자르는데 많이 막 잘린 것 중에 하나만 펩시노겐이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걔가 활성화되면서 수십간에 많아지니까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아무리 뮤신으로 하고 있지만 염산을 때리 부으면 뮤신이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위에 pH가 너무 내려가면 이거 막아야죠 그걸 누가 하냐면 pH가 염산이 너무 나와서 pH가 너무 내려가면 그 pH에 내려가는 게 신호가 돼서 디세포를 자극하게 되고 그러면 소마토스타틴이 나오면서 위액의 분비를 차단합니다 죽지 않으려면 차단해야죠 딱 차단 이게 이제 우리가 기능인데 이거는 뇌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조절이죠 여러분 책에서 안 나오고 또 너무 깊이 있는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했지만 말은 드릴게요 우리 소화기관의 조절은 두 가지가 있어요 뇌에 의한 조절을 뇌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뇌상 뇌상 그리고 이거는 위에 의한 조절도 있어요 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실험을 해봤어 이게 진짜 뇌로만 하는 거냐 궁금해가지고 쥐를 마취시킨 다음에 마취시킨 다음에 쥐의 위에다가 주사기로 먹을 거 직접 넣어줬어 그리고 쥐의 마취를 풀었죠 그럼 쥐는 먹은 걸 모르지 먹은 걸 모르니까 만약에 뇌가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아무 일도 몸에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되지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 다음에 쥐의 어떤 혈액을 채취하거나 쭉 봤더니 가스트리의 농도도 높고 이런 것들도 많이 분비되는 걸 확인했어요 그 말은 뇌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위에 우리 소화기관에 신장에 대한 수용기가 있다고 했죠 늘어나는 거에 대한 수용기 그래서 위에 음식물이 들어와서 위가 늘어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가스트리인이 분비되고 그 다음에 주세포와 멱세포에서 펩시노겐과 염산이 분비돼요 그래서 꼭 뇌만으로 하진 않는데 우리가 이제 뇌의 기작을 알면 꽤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뇌의 기작을 주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상상만 해도 여러분의 위에서는 위산이 나온다 속쓸임이 잦은 아이는 먹는 생각을 끊어라 뭐 이런 거죠 생각만으로도 위가 쓸릴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위를 어떻게 보고 하느냐 이렇게 무서운 한 염산을 때려붓고 있는데 pH 1,2 정도면 우리 위에 pH가 pH 1,2인데 여러분의 위액을 꺼내가지고 여러분의 손등에 주사하면 손등에 그냥 구멍 뻥 뚫립니다 pH 1,2가 뭐 장난이 아니죠 우리 염산, 묽은염산 그걸 써도 막 증기만으로도 사람이 죽네 만에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그거보다 그게 pH 2 정도 되죠 강산이 강산이 pH 2 정도 되는데 1이면 그거의 10배잖아 그럼 뭐 어떻게 막냐 우리 위가 어떻게 막아 첫 번째 유신으로 커버 두 번째 유신만으로 커버 잘 안됨 밀착결합 밀착연접 타이트 정션으로 안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습니다 이거 못 막으면 여기서 염산하고 펩치노겐이 활성화됐는데 이게 막 여기 틈으로 줄줄 떨어져서 여기 한 방울씩 뚝뚝 떨어져요 여기로 그럼 혈관이 한 방울씩 뚝뚝 녹아 나가겠죠 한 방울만 떨어져서 혈관에 구멍 나오면 피 줄줄 새겠지 난리지 그럼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이거 못 막으면 이거 못 막으면 이걸 못 막았으면 우린 이미 죽었습니다 완벽하게 막으니까 안 죽는 거죠 물 한 방울도 세지 않으니까 안 죽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그리고 또 하나는 빠른 세포 분열 이거 이렇게 해도 세포에 손상이 많기 때문에 세포를 굉장히 빠르게 대처합니다 그래서 한 뭐 이틀에서 늦어도 4일이면 우리 위벽 표면이 완전 새 걸로 바뀌어요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받으면 속질인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이게 이 헐어있는 이 세포들을 교체를 못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는 거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네 요거 되겠죠 근데 우리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잖아요 소화된 게 없어 소화된 게 뭡니까 대체 녹말 입에서 조금 소화되다 삼켰는데 그 녹말 분해하는 그 아멜레이소 단백질이니까 여기서 염산에 녹아가지고 지금 단백질 이렇게 된 거죠 효소고 나발이고 그냥 들어오면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넌 유용하니까 넌 아껴놔야지 이런 거 없죠 단백질이면 다 그냥 효소고 뭐고 다 마비시키는 거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렇죠 뭐 된 게 없어 단백질 이거 좀 대고 여기서 뭐 하나 빠졌네요 여기 위 라이 위 리파제가 있죠 혀에서 나오는 혈 리파제 위에서 나오는 위 리파제 얘가 지방을 요렇게 바꾸죠 요거 뭐야 예 모노 글리세리드와 지방산으로 바꿉니다 우리 그 수능책에서는 이렇게 또 소개돼요 지방이 최초로 소화되는 장소가 소장이다 틀렸죠 위입니다 위 혈 리파제는 pH가 2에서 4일 때 활성화되기 때문에 입에서는 소화가 안되고 입에서는 활성을 못 갖고 위로 넘어오면 활성화되는데 입에서 나온 이 혈 리파제와 위에서 나오는 윗 리파제가 위에서 활성화되서 전체 지방의 30% 정도는 여기서 처리합니다 30% 정도는 이거 주세포에서 운배합니다 근데 이거 30% 했지 단백질 대충 잘랐지 녹말 분해하다 말았지 한 게 없습니다 어디 가야 제대로 되냐면 장으로 가야 소화를 합니다 그래서 장으로 가볼게요 자 뭐 소화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왔다가 보니까 좀 다르죠 중학교 때 배운 거랑 자 소장에서 소화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요거는 또 상식적으로 한마디 또 해주고 넘어가야죠 이거 헬리코박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아저씨가 맨날 그 이렇게 뭐 이게 뭐야 소방관은 미산 억제할 때 쓰는 거 아닌가 예예 그 이만한 요구르트 들고 봤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막 이래가지고 중학교 애들은 헬리코박터가 헬리코박터가 그 안에 들어있는 줄 알아 그래서 헬리코박터가 좋은 균인지 압니다 유산균처럼 여러분들 중에 있는 거 아니야 헬리코박터를 먹는 게 아니지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마샬과 어렌이라는 사람이 이거 발견하기 전에 위 괴양이 뭐죠 괴양 염증입니다 구멍이 나는 건 천공이고요 천공 전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상처가 나서 근데 위괴양의 원인으로 대부분 이 당시에 의사들이 다 뭐를 지목했냐면 위산의 과다 분비를 지목했어 원인으로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위에 상처가 나는 거다 당연하죠 우리가 뭐 칼을 먹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상처가 날 일이 뭐 그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때 당시에 위괴양의 치료법이 뭐였냐면 위산을 분비하는 걸 막는 게 치료법이었어 왜냐하면 원인이 그것밖에 없었다고 알려져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위산을 많이 분비하게 하는 게 스트레스 그러니까는 위괴양 걸리면 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카페인이나 술 담배 이런 것들이 위산의 과다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술 담배 끊고 쉬세요 이게 이제 위괴양에 대한 치료법이었어요 아니면은 산을 중화시킬 수 있는 염기성 어떤 물질을 먹는 거지 여러분이 겔포스 먹는 거랑 비슷하죠 겔포스가 이제 위산을 중화시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했는데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것만이 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쭉 봤더니 이렇게 위기향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셋이 있으면 얘네한테서 이렇게 조직을 떼서 보니까 똑같은 세균이 검출이 되는 거야 A세균이 계속 검출이 돼 얘가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학자들이 잘 믿는 이제 과설이 만약에 A라는 병의 원인이 가세균이다 이게 이 세균이 이거를 일으키는지를 어떻게 하냐면 주로 코우의 가설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야 코우라는 사람이 굉장히 깡아난 사람인데 이렇게 해야 코우가 믿어주는 거죠 아니 코우가 믿어주는 게 아니고 코우가 얘기를 했는데 꽤 괜찮아 방법이 봐봐 저 A라는 병에 걸린 모든 아이들은 다 가라고 하는 세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그러면 있으면 무조건 이게 원인이냐 아니죠 가세균을 다른 병에 걸리지 않은 다른 사람한테 넣어줬을 때 똑같은 병의 양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몸에서 또 가라고 하는 세균이 검출이 돼야 돼 병에 걸리고 나서 그러면 가라고 하는 세균이 A라고 하는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걸린 사람 누구나 다 갖고 있고 뽑아서 얘한테 주사했더니 얘가 병에 걸리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병이 한참 걸리고 나서 걔 몸에서 뽑았을 때 넣어준 세균과 똑같은 세균이 검출되면 그것 때문에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룰을 따라서 과학자들이 이 룰을 잘 믿으니까요 이거 좀 반박하기 어려운 만큼 좀 파워풀하죠 그러니까 이 룰을 따라서 쭉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쭉 왔어 순수하게 분리도 했고 유기양 걸린 사람들한테 헬리코박터를 쭉 잘 얻었어 근데 이제 뭐를 해야 돼? 이거를 유기양에 걸리지 않은 사람한테 주고 유기양에 걸리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 누가 지원하겠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자기가 먹습니다 본인 직접 먹어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좀 있죠 원래 이렇게 사람한테 주입할 때는 생명윤리위원회 허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마샬은 허가를 안 해줄 거라고 믿었어 안 해줄 것 같았어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혼자 먹습니다 근데 먹기 전에 무턱대고 먹으면 자기가 이제 많이 아플 수가 있으니까 이 헬리코박터가 그러한 음성균이고 이 헬리코박터를 잡는 몇몇가지 항생제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겠죠 항생제 투여해서 얘가 죽나 안 죽나 받겠지 그랬더니 죽는 거를 이제 약후보근을 놓고 먹었어 아니나 다를까 유기양에 고통이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유기양에 걸려요 마샬이 그리고 나서 약을 먹어서 뭐를 항생제를 먹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유기양이 치료되는 걸 보여줍니다 이때 당시는 위산의 과다분비만이 어떤 유기양의 원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항생제를 먹어서 유기양이 낫는다는 걸 진짜 신기한 일로 받아들였죠 잘 안 믿었지만 자기 몸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보여주니까 어쩔 수 없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야 이게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유기양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떠오르는 거고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유기양의 원인 중에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전염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식습관과 연관을 짓는 사람들이 많지 왜 우리는 국을 같이 먹는 아름다운 민족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어디 놀러가서 부대찌개 같은 거 시키면 같이 먹잖아 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외국애들이 되게 질색해요 되게 싫어해요 근데 외국애들이 왜 싫어하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얘기를 듣고 다시 보니까 그럴 것 같아 우리 8명 9명도 같이 먹잖아 큰 거 시키면 생각해보면 밥알이 묻으면 어떻게 밥알이 막 이불을 이렇게 해갖고 밥알 없은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먹잖아 그게 뭔 얘기야 침이 범벅된 숟가락이 막 들어온다는 얘기죠 구간으로 그러니까 침을 나눠먹는 거잖아 사실은 그리고 뭐 이렇게 먹다 보니까 입안에 침 가득한데 그걸 묻혀가지고 다시 찍어서 먹고 이렇게 먹잖아요 이렇게 침을 거의 뱉고 있는 수준의 어떤 그러다 보니까 헬리코박터 균에 의한 감염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죠 그리고 또 국을 팔팔 끓이는 상태로 계속 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식어야 또 먹기에 편하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식은 상태에서 먹으니까 세균이 또 안 죽고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내 헬리코박터 남아있으면 안되니까 너도 하나 너도 하나 이렇게 분양을 분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많이 걸린다는 뭐 얘기가 있죠 이게 헬리코박터예요 아 그리고 상식 하나 더 자 헬리코박터가 어떻게 살 수 있냐 이거 질수분해 질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뭐 세포나 이런 몸 안에 있는 질수원을 분해하는 우라아제라고 하는 질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암모늄을 만듭니다 암모늄을 만들면 염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산성을 중화시킬 수 있어 그래서 헬리코박터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위에서 질수분해 효소가 얼마나 나오냐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질수분해 효소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걸 가지고 있는 얘가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쉽게 알 수 있고 더 직접적인 건 꺼내보면 되죠 위에 이렇게 꼬챙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조직 꺼내서 배양해서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해보시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구조를 이제 봅시다 구조 구조 자 우리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우리 간이 어디 있지? 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간 어디 있어? 간 간이 어디 있습니까? 왼쪽 오른쪽 가운데 어디? 오른쪽에 있죠 간은 오른쪽에 있고요 오른쪽 그 갈비뼈 밑에 갈비뼈 밑에 갈비뼈 끝나는 이 밑에 손을 위쪽으로 이렇게 찌르면 여러분은 위 아니 간을 누르고 있는 거야 여기 간이 여기 갈비뼈 밑으로 조금 삐져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누르면 예예예 여기 간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뭐 느낌은 없겠지만 예 간이 있고요 간은 꽤 커요 어 간은 꽤 크고 간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뭡니까 요거 요거 쓸개 쓸개 쓸개를 한문으로 담낭이라 부르죠 담낭 담이 쓸개잖아 그쵸? 어 그래서 곰의 쓸개를 웅담이라 부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효과가 있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쓸개가 뭐 제가 쓸개 성분 얘기해 볼게요 곰도 똑같이 만드니까 이 쓸개집은 누가 만드냐면 간이 만듭니다 간에서 만들어서 요 길을 따라서 여기다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 분류해서 짜서 쓰는 겁니다 저장장소죠 쓸개는 쓸개집을 만드는 장소가 아닙니다 저장장소고 그 다음에 요 길을 요 관을 담관이라 부르고요 담관 이 길을 담도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물 쓸개집이 흘러다니는 이 구조물을 담관 쓸개관 쓸개관 이렇게 부르고 이 길 이 길을 담도라 부릅니다 뭐 비슷한 개념이지만 구조물에 이름을 붙이냐 왔다갔다 하는 통로에 이름을 붙이냐 그 차이 이게 이제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여러분이 이제 담석증 걸리면은 이 설명을 의사한테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예 담석 뭐 이런데 돌 생기면은 이제 뭐 생기는 거죠 이런데 돌 생기면은 돌이 뭐 진짜 짱돌이 생기는 건 아니지 뭐 이렇게 딱딱한 구조물들이 결석처럼 생겨가지고 요기에 이렇게 있으면 요기에 밥 먹을 때 이제 쓸개집이 나오는 상황이 되면 그 돌이 들을 굵어가면서 요기 벽면을 긁어가지고 굉장한 고통을 유발하는 뭐 그와 같은 병이고 실제로 저도 담석에 걸려서 수술을 해봤었는데 진짜 아파요 정말 여러분의 상상보다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설명하는 거를 알아들었죠 아 요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구나 설명할 때 좀 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렇게 되고 요기에 이제 담도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쓸개에서 나오는 관과 간에서 나오는 관이 합쳐지는 곳이 있죠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요 쓸개집이 나올 때 요기서도 나오지만 간에서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분배하기도 합니다 합쳐져서 내려오는데 합쳐져서 이 밑에 길 요 밑에 길을 뭐라고 부르냐면 총당관이라고 합니다 합쳐진다 이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게 십이지장으로 연결됩니다 십이지장으로 그 다음에 이게 이자죠 이자 우리 이자가 호르몬을 분배하는 내분비셈이죠 그죠? 뭐 분배해? 인슐린가? 글루카곤 분배하는 내분비셈 이기도 하고 요기 보면 분비관이 있지 이렇게 소화요소를 분배하는 내분비셈이기도 합니다 이 이자에서 나오는 이 관이 어디하고 만나냐면 쓸개가 내려오는 이 쓸개관과 만나요 두 개가 합쳐져서 십이지장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요기는 괄약근으로 이렇게 조였다가 필요할 때만 열어 안 그러면 이쪽에 있는 소화요소가 역류하면 이 관 다 녹아요 그러니까 요기 역류 못하게 딱 잠가 놓고 있죠 이 괄약근의 이름이 오디괄약근입니다 오디괄약근 오디괄약근 분문괄약근 유문괄약근 오디괄약근 이런거 있는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구조만 하면 끝나겠네요 자 우리 위가 있고 요기 보면은 요기 요렇게 십이지장에 있습니다 십이지가 이거죠 열두개의 손가락 손가락 마디 열두개 길이에 해당하는 장 이게 십이지장이죠 그러니까 한마디가 한 2.5cm 뭐 2에서 3cm 사이니까 대략 한 30cm 내외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십이지장 그 다음에 이게 공장입니다 공장 십이지장 공장 회장 이렇게 되어있어요 근데 공장과 회장은 구조가 달라 잘라보면 이 십이지장 아니 공장에 뭐가 많냐면 융털이 훨씬 더 잘발되어 있습니다 융털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주름이 훨씬 더 많아요 얘가 요건 좀 적고 대부분의 소화는 거의 다 요기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기 그리고 이건 뭐냐 이거 이거가 장감막이라고 부릅니다 장감막 우리 맨날 순대를 이렇게 먹다 보니까 우리 위장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아 근데 실제로 위장은 이렇게 있습니다 장이 있고 여기 이렇게 장감막들이 쫙 붙어있어요 그래야겠죠 상상해봐 여기서 이거 하나하나 해서 양분을 다 흡수하는데 이 양분을 갖고 갈 혈관들이 엄청나게 잘 발달되어 있어야 쫙쫙 뽑아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붙어있어요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덜렁덜렁 들면 긴 줄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덩어리가 덜렁덜렁 움직입니다 이렇게 들면 그래서 이거를 다 잘라내야 우리가 아는 순대같이 이렇게 긴 모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회장이 대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대장이 이렇게 있으면 소장이 이렇게 푹 박혀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대장과 소장은 국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 그냥 확연하게 볼 수 있고요 대장은 세 가지가 있죠 대장이 이렇게 둘러져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항문이 있고 여기 이제 바깥세상이죠 그래서 여기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직장 통해서 항문 이렇게 되어있는 구조로 되어있고 이 끝머리에 이게 뭐야 이게 충수돌기 이게 맹장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맹장 옛날에는 애기가 태어나면 맹장 수술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어 어차피 나중에 이거 맹장염 걸려서 아플 바에는 어차피 뭐 얘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를 때 그냥 떼자 어차피 가만 놔둬도 울고 떼도 우니까 그냥 뭐 항상 우니까 그냥 떼자 뭐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출산하면 이걸 떼줬단 말이야 수술로 근데 요새는 요새는 여러분들 책 읽었을 때 이거 하는 일이 뭐라고 미생물의 보호 같은 곳이죠 대장이 대장의 미생물 군집이 무너졌을 때 그거를 보충해줄 수 있는 그런 보루 같은 역할을 한다 여기서 숨어있던 미생물들이 나와서 대장을 다시 깨끗하게 다시 원활하게 채워준다 뭐 이런 기능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수술을 특별하게 하진 않죠 구조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우리 뭐 쭉쭉 되겠어 아 요거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